안녕하세요 오늘이 3월, 4월 8주 차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이 오늘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유학집으로 한 바퀴가 끝나는 날이에요 아직도 두 바퀴 남았어요 아직도 그래야지 이것밖에 안 남아서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씩이나 남았어요 두 번씩이나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해도 되는 걸 아직 우리는 두 번씩이나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마지막이지만 전번주 내용은 또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보면 전번 제가 모의고사 보는데 모의고사 보는 날 전번 저희 이제 보는 날 2차 세법에 다른 학원의 세법 시험에 감독을 들어가 봤어요 감독을 들어가 봤는데 그런데 의외로 답안지의 마킹을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잘못하신 분이 생기더라고요 마킹을 그래서 마킹을 제대로 한 제가 10분 동안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다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한 분 한 분 다 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마킹했는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실수한 건 없는가 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60분 중에 4분이 나오더라고요 4분이 그래서 야 이거 마킹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실까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다 잘 하시는데 그런데 의외로 또 마지막에 제가 이제 시험 감독을 하면서 끝나기 5분 딱 남았을 때 종료 5분 전입니다 하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종료 5분 전입니다 그런데도 뭐 한 못했고 뭐 없이 그냥 문제만 열심히 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2분 남았을 때 이제 2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 동안에 마킹을 다 하셔야 되고 마킹 못 하시면 바로 해소해 버립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풀고 계시더라고요 본 시험장에 가서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5분 남았으면 무조건 마킹도 타고 봐야 돼요 마킹하고 내가 풀어놓은 거 다 마킹하고 이제 마킹 끝나고 난 다음에 못 푼 문제를 풀면서 한 문제 풀고 마킹하고 한 문제 풀고 마킹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그래서 어떤 분은 한 15분 전 공시세법이 우리가 4시 20분에 시험이 끝나는데 4시 5분인가 10분 되니까 다 풀어놓고 있더라고요 다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 풀었나 그랬더니 진짜 다 풀었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이 땡땡 했는데도 그때까지도 다 못 푸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문제 이렇게 풀 때 보면 이렇게 지문이 1번 지문 2번 지문 이렇게 나오면 문제 지문에다가 뒤에 끝에다가 이거는 맞았네 이건 맞았네 이건 모르겠네 이건 모르겠네 이런 게 다섯 개 지문 속에 이렇게 물음표를 하는 게 물음표 해놓으신 게 한 두 개만 있으면 좋은데 한 문제에 두 개만 있으면 좋은데 한 세 개 정도씩 물음표는 물음표 물음표 세 개면 셋 중에 하나 골르기 힘들어요 그거 둘 중에 하나 골르면 모르는데 그래서 저걸 왜 그런데 이렇게 여기 맞았다 맞았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는데 저는 문제를 쑥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문제 보면 아 이게 몇 번이 답이구나 알거든요 그런데 딱 보면 이게 답인데 동그라미 쳐놨어요 참 그러고 나서 다른 데서 고민을 해 답이 아닌데서 고민하니까 이게 고민이 되죠 이게 답이 아닌데 물음표는 이게 답일 리가 없으니까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애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동그라미 쳐놓은 건 절대 안 보고 있더라고요 동그라미 친 것 중에 답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문제 풀다가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제발 이 지문 중에 이거 보고 푸세요 이거 이 지문만 보고 푸세요 그랬더니 그때서 아 이거 답이구나 하고 찾아내신 분도 있고 어떤 걸 제가 이제 문장 중에서 문제 중에 어떤 어떤 문제는 무엇을 요구사항이 있나요 요구사항만 제가 손으로 딱 짚었어요 요구사항 이거 생각하고 푸시라고 그랬더니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답이니 하고 찾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아신다는 얘기에요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렇게 지문 분석할 때요 또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문제를 안 풀어봤다는 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풀어요 본인 같죠 꼭 꼭 나갔죠 꼭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풀고 계세요 이렇게 풀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물어보는 거 식이잖아요 그러면 식이니까 다른 부수적인 문장들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끝에 가서 무슨 날 그러면 이것이 아니면 무슨 날이냐 이거거든요 그럼 중간에 있는 지문이 필요 없으니까 건너뛰어버려야 되거든요 건너뛰고 대금이 확인이 안 되면 등기 접수율이다 끝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일일이 밑줄 금에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그 문제를 조금만 더 풀어보시면 분명히 풀어내실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점유 점유가 딱 나와요 이렇게 점유가 나오면 점유만 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체크하면 안 돼요 점유만 체크해야 되는데 뭐 이건 민법이 이렇게 나왔는데 민법이 이렇게 조항이 이게 맞나? 이게 민법은 뭔 필요 있어요? 양도소득세 문제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민법에서 정한 점유로 취득한 것은 양도소득세에서 날짜는 날짜는 그러니까 날짜만 가보는 거예요 중간에 다 필요 없고 날짜만 점유로 취득했을 때 날짜는 언제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점유 개실 그럼 틀렸네요 점유 개실 그럼 답은 틀렸네요 이건 틀렸네요 그러면 만약에 틀린 걸 찾으라고 하면 여기서 딱 끝내버려야 돼요 완전히 틀렸으니까 3번, 4번, 5번은 그냥 놔두고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 풀어놓고 나서 나중에 다시 답안지에다 마킹하면서 밑에 있는 지문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3번은 오늘 제가 오늘 밴드에 오늘의 한 문제에다 이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오면서 제가 전철 타고 오면서 어떤 분이 어떻게 답을 했는가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어? 그분이 꼭 이렇게 해놨어요 어? 이게 개정이 됐나? 내가 알고 있는 건 4분의 1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건 4분의 1인데 개정이 됐나? 아니 4분의 1까지는 맞췄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는데 뭘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4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분의 1 뒤에 무슨 말이 써져 있는가 이게 중요했죠 4분의 1 이하 이하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요 여기서는 큰 편의 3분의 1이다 3분의 1인 경우 그랬으니까 3분의 1이면 4분의 1보다 적어지는가 커져버리는가? 커버리죠 그러면 이하가 아니라 커져버리니까 너는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 것은 5분의 1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5분의 1이면 4분의 1 이하니까 4분의 1보다 커졌는가 작아졌는가? 작아졌죠 그럼 그건 비과세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시험은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책에 있는 대로 내는 게 하나 약간씩 돌려서 내요 그래서 큰 편의 3분의 1이면 4분의 1보다 커져버리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이러면 돼요 이제 4번 이제 4번은 지문이 길어 이렇게 지문이 기니까 이제 먼저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지문이 기니까 이거 이렇게 긴 걸 그래요 그걸 필요 없어요 수도권 밖에서 다시 들어왔다 해소됐으니까 우리 도시로 들어왔으니까 들어오고 나서 몇 년 안에 팔면 되고 뭘 판지는 신경 쓰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연도 3년 안에만 팔면 돼요 그럼 틀렸네 이게 작년 기출 문제예요 작년에도 여기만 가로로 이렇게 써놓고 이 가로에 들어갈 숫자가 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언제나 물어보면 여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어디가 중요하고 어느 포인트가 딱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걸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5번에 고가주택이라는 걸 그랬네요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요 고가주택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에서 무엇부터 보면 되고 이번 시험에서 이번 모의고사 시험에서 저희 이제 이걸 냈었어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에요 그럼 고가주택이면 12억 초과하면 전체 고가주택이면 전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가 초과분만 과세가 되는가? 초과분만 그런데 시험은 전액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틀렸죠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하면 12억을 먼저 여기다 12억을 동그라미 딱 치는 순간 무조건 틀려나가는 거예요 맞았다고 생각하고 절대 안 보거든요 이게 틀렸는데요 실거래가 기준시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실직 가격 주택임대소득은 기준시가 그래서 딱 문제 나올 때 필요한 것은 임대소득은 기준시가부터 봐야 되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부터 봐야 돼요 12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앞에 실거래가가 맞으면 그다음에 가서 12억 이렇게 해요 순서를 여기부터 보고 12억 가고 어차피 앞에 틀렸으니까 너는 틀렸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6번 같은 경우는 이게 무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러면 양도소득금액 그러면 얼른 계산식을 식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안 되면 시험지 공핀 공간에다가 하나씩 메모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순간적으로 풀어버리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식을 양도가액부터 하나씩 하나씩 간단하게 써보는 거예요 양도가액, 지득가액, 필요경비 그럼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뭘 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나면 양도소득금액 그러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일 나중에 뺐던 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완벽히 계산식을 아는 분은 그냥 이거 바로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런 것은 계산식을 좀 익혀주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7번은 특수관계인 그랬네요 그럼 앞에가요 특수관계인 나오면 문장 읽으면서 사기칠라 가네? 사기칠라 가네? 이러면서 얼른 읽으셔야 돼 사기칠라 가네? 너 사기칠면 내가 가만히 안 둬? 너 사기칠면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런데 취득가액을 확인이 할 수가 없네요 어? 취득가격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무슨 방법을 가야 되고? 추계 방법 그럼 추계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모르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써줬어요 저기 순차적으로 적용하라 했잖아요 순서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이걸 놓치신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지나다 스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저걸 못 풀지? 취득가격을 추계할 때는 매감 환기 그런데 이번 시험 모의고사인데 매감기라고 써놨어요 기보다 환이 빠졌잖아요 환이 없으니까 순서가 틀렸잖아요 순서 틀렸으니까 여기는 매감 환기 이런 걸 맞았어요 그런데 모의고사 시험에서는 매감기라고 써놓고 한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도 맞았다고 해버려요 거기다 맞았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니까 다른데 아무리 봐도 답이 없으니까 물음표가 막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풀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런데 이 순서를 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생각 안 하냐면 무엇에 대한 축의 방식인지를 이걸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양도가액에 대한 축의 방법은 매감기 양도는 매감기 치득 가격은 매감 환기 이 순서예요 그리고 순서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8번은 양도소득세 문제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양도소득세에서 매매 사례가액은 양도일 전 3개월 후 3개월 그런데 이걸 치득세로 넘어가면 치득일 전 6개월 후 3개월 치득세는 맞는데 양도세는 틀렸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법마다 어느 법은 맞는데 어느 법은 틀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비교사항이 나온 것은 꼭 상대법하고 지금 양도세하고 서로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9번은 또 특수관계인 또 중간에 특수관계인이란 말이 써졌네요 특수관계인 그럼 또 이 사람 사기실라 하네 얼른 생각을 하면서 시가 지금 시장에서 거래된 게 10억인데 특수관계인에게 8억 원에 양도했네 그럼 얼마 정도 저렴하게 팔아먹었는가 2억 2억 그러면 3억은 넘지 않았지만 시가에 몇 프로가 넘었는지를 또 확인하고 5% 5%니까 5천 5천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났는가 적게 차이 났는가 많이 많이 차이 났으니까 시가를 부인한다 거래가를 부인한다 거래가를 부인한다 이 거래가를 부인하고 얼마로 다시 계산한다 시가인 10억으로 계산한다 그럼 내 맞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지 10번 10번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양도가액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양도가액 속에 그럼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날짜가 중요한가요? 금액이 중요한가요? 금액 금액이죠 그럼 내가 양도하면서 받았던 금액이니까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일지라도 이 양도소득세도 내가 받은 돈으로 버는가 안 받은 돈으로 버는가? 받은 돈 받았으니까 당연히 포함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문제는 풀 때 이렇게 OEX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도 문제 푸는 요령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우리가 올 달부터 외학서하고 기출문제집으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문제를 기출문제 푸는데 어떤 이주로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기출문제를 먼저 정답을 체크해놓고 답을 체크해놓고 답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셔서 어제는 제가 밴드에다가 기출문제 푸는 요령을 올려드렸어요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그 다섯 개 지문을 OEX처럼 푸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지금 지문 다섯 줄이 나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을 OEX로 어느 포인트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틀렸고 어디가 맞았고 그걸 지금 연습한 것처럼 그 기출문제집을 연습하시면 돼요 그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걸 해놓으셔야 그래야 문제를 다섯 개 문제를 보면서도 빠른 속도로 1분 안에 그 문제가 다 분석이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해 주신 게 좋아요 그래서 올 달에는 요약서도 필요하고 기출문제집도 필요하고 교재가 두 권씩 가지고 다니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일이 더 많으실 거예요 할 일이 더 엄청 많아질 거예요 오늘은 130페지부터 수업은 여기서부터 오늘은 수업 끝날 때까지 진도가 나가요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2시 안에는 끝날 거예요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되면 엄청 빨리 끝나고 이해가 안 되면 무지 늦게 끝나고 그럴 거예요 이제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로 가보죠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라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 빼줘라 그랬는가? 양도 차익 양도 차익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양도 가액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언제나 시작점은 양도 가액이에요 양도 가액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빼는 게 처음으로 빼는 건 취득 가액 처음에 내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 그 가액을 빼줘요 두 번째로 빼주는 건 물건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중간에 들어갔던 경비 이 경비를 필요경비 필요경비까지 빼면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여기에서 다시 빼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나니까 이제 양도 소득 금액 그럼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걸 빼주는데요 왜 빼주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왜 이걸 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빼준다 그래야 된가요? 그냥 빼준다 이게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세금을 물리면 안 되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이득을 일부라도 빼주자 이렇게 빼줘야만 양도할 때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가요? 더 적어지는가요? 적어지죠 그러면 이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는 순간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게 만약에 이걸 안 빼준다 이걸 안 빼줘버리면 세금 부담이 지금 내려가버린가 올라가버린가요? 올라가버리죠 이게 올라가는 순간 소득 금액이 높아지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서 거래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빼주는 순간 세금 부담은 더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내려갈 거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는데 여기서 이걸 빼줄 때 여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공부할 때는 적용요건 어떻게 하면 어떤 경우 누구 어떤 경우는 빼주고 어떤 경우는 안 빼주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떤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토지나 건물이나 조합원, 입주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이 세 가지만 있는가 이것보다 더 많이 있는가요? 많이 있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중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 세 개 이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분석을 해나가야 돼요 그럼 토지는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 말은 모든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건물 건물이고 등기되고 3년 이상인데 이 건물 속에는 주택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주택이라는 건 건물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서 멈춰버려 이제 건물은 우리 주택은 지붕이 있는 상태인가요? 지붕이 없는 상태인가요? 벽이 있는 거 없는가요? 기둥이 있는 거 없는가요? 그러면 건물의 정의를 생각해보죠 공법에서 배웠던 건물의 정의 건물은 뭐가 있어야 되고? 지붕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으로 구성된 거 그러면 그거 주택도 건물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럼 주택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런데요 질문이요 제 선생님이요 토지와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못 받죠? 이렇게 물어봐요 왜 못 받아요? 그랬더니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를 세워요 어떻게 세웠냐면 재산세에서는요 토지와 건물 건축물과 주택이라고 썼고요 종부세에서는요 토지와 토지와 주택이라고 썼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토지와 건물이라고만 했으니까 주택은 대상이 아니죠 그래요 양도소득세는 주택은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따로 구분하지 않고 무엇 속에 넣어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가 건물 속에 넣어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택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1번에서 토지 건물의 개념은 잡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조합원 입주권을 한번 잡아보죠 조합원 입주권을 이거를 조합원 입주권을 다른 말로 딱 두 글자로 바꿔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을 두 글자로만 바꿔보세요 뭐에 딱지요? 아니 조합원 입주권을 공법시간에 말하는 딱지하고 똑같이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딱지 중에서도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딱지를 앞에다 뭐 또 붙이는 거야? 물 딱지 뭐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뭐냐면 옛날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재개발 들어가면서 내 집이 재개발 들어가면서 그 조합원들에게 주택 대신에 입주권을 준 거예요 그럼 조합원 입주권은 뭐 대신 받은 것인가요? 두 글자로 주택 대신 그럼 주택 대신 받았으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뭐하고 똑같다? 주택이에요 저거 주택이에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집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왜? 왜 받을 수 있다? 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이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알면 그냥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니까 당연히 하나만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 되겠구나 그런데 또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집을 하나 샀어 그럼 새로운 집을 사고 나서 조합원 입주권을 몇 년 안에 팔면 되겠는가? 첫 번째 배운 대로 하세요 몇 년 안에 팔면 된다? 3년 그런데 지금 집이 완공이 된 상태인가? 아직 안 됐는가? 안 됐죠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완공되고 나서 몇 년 안에 팔면 된다 그냥 똑같이 몇 년 안에 팔면 된다? 3년 그냥 일반적으로 3년 안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완공돼서 팔든지 아니면 그 전에 그냥 새 집 사고 팔든지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도 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가? 주택 주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이게 집이에요 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어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뭐 가진 사람하고 똑같다? 주택 가진 사람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제 내 조합원 입주권을 누군가가 필요해서 그 사람이 사갔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집을 가지고 있다가 입주권을 받았는가? 내 입주권을 사갔는가? 사갔죠? 그러면 그 입주권을 구입해 간 사람은 장기보호의 특별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사람은 권리니까 안 돼요 나는 처음부터 집이었지만 그 사람은 내 권리, 이걸 입주권에서 가져갔으니 그 사람은 권리예요 그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지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라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입주권을 구입해 간 사람은 그 사람은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다음에 단서를 또 봐야죠 토지와 건물이고, 토지와 건물이고 반드시 뭣 돼 있어야 되고 등기는 돼 있어야 되고 장기보유를 하겠으니까 기간을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3년 이상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조건을 다 이해를 하시면 이것만 알면 돼요 이 조건만 알면 양가로 2번은 너무 쉬운 거예요 뒤집어 버리면 되니까 장기보호의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반대로 돌려볼게요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은 무슨 무슨 물건 세 가지만 가능하다 그랬는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그럼 반대로 돌려봐요 이 세 가지를? 아닌 거 이 세 가지가 아닌 거 왜? 이게 아닌 거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 그럼 잘 들어볼게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등기된 부동산 지상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골프 회원권은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뭐 간단하잖아요 이제 요건을 딱 잡아야 돼요 확실히 딱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한 푸씩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떨어질까 말까 잡고 있으면 절대 못 풀어요 딱 잡아버려야 돼요 요건을 잡아놔야만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뭐 돼 있어야 되는가? 등기 그럼 반대로 등기 반대는? 미등기 아 미등기라 하시네 안 등기 그럴지 않더니 미등기 미등기 상태는 장기보호의 특별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 뭐가 돼 있어야 되니까 등기가 그럼 반대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으니까 못 받는다 또 보유기간은 몇 년이 넘어야 되는데? 3년 3년 이상 그러면 3년 이상의 반대는? 3년? 여기서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요 3년 이상이니까 3년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그럼 밑으로 가면 들어가야 되는가 안 들어가야 되는가? 안 들어가야 되니까 3년 미만 됐죠? 그래서 3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안 된다 됐어 이제 여기까지 다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 게 이거예요 외국에 있는 건 안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외국에 있는 건 안 됩니다 외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은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반대는 어딘가요? 국내 국내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 건물만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받고 외국에 있는 토지 건물은 보유기간 3년 넘어도 장기보호의 특별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 다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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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라 이해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간주가 아니고 추정이에요 왜? 헷갈리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분명히 제가 외국에 있는 무엇은 안 된다 그랬는가요? 토지 건물 외국에 있는 토지 건물은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못 받아요 그랬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일 때 들리는 게 이상한 게 들린다는 거예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봐요 분명히 외국에 있는 물건은 안 된다 했는데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들으른 사람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면 장기보호의 특별공제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비거주자에게는 장기보호의 특별공제 인정해 준다 안 해 준다? 해 준다 비거주자일지라도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외국에 있는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물건은 보유기간 3년이 넘었더라도 외국에 있는 토지나 외국에 있는 건물을 팔았을 때는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못 받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럼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죠 이제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장기보호의 특별공제가 되는 걸 모두 골라라 하고 여기다 딱 써주고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놓고 이 중에 장기보호의 특별공제가 되는 건 어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볼게요 우리나라에 있고 토지고 등기되고 3년 이상을 보유했으면 장기보호의 특별공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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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 3년이 넘었고 우리나라에 있으면 장기보호의 특별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왜 못 받는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세 개가 아니니까 이러면 돼요 그럼 조합원, 입주권 원칙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안 된다 우리나라에 있고 미등기 상태로 팔아버리면 받을 수 없다 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토지 건물은 팔아도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나 건물을 등기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며 장기보호의 특별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이렇게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여기예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만 했더라면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요건하고 배제까지 싹 배웠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첫 문제는 이렇게 내요 어떻게 내냐면 장기보호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납세의문자가 신청에 의한다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만 받는다 안 해도 받는다 신청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요 지금 자신이 없었어요 한 번만 더 물어봤으면 바꿨을 거예요 한 번만 더 물어봤으면 바꿨을 거예요 진짜 아니 해야 된다고 바꿨을 거예요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요건에만 충족하면 내가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 내는 사람은 어떻게 내냐면 납세의문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승인을 하여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신청과 승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뭔만 충족하면 된다 요건에만 충족하면 된다 끝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여기까지를 알아야 장기보호의 특별공제 문제를 완벽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기가 됐어요 요건 다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얼마만큼 공제를 받는지 공제율로 가보는 거예요 이제 공제율 이제 공제율에서는 하나를 잡아낼 줄 알았는데요 동그라미 1번 일반적하고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일반적 일반적 동그라미 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됐죠? 그러면 장기보호의 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때는 딱 두 개로만 나누죠 일반적인 경우와 무슨 경우로 나눈가요? 1세대 1주택 그럼요 해석을 해볼게요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뭘로 해석하면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빠른데 아 이걸 어떻게 토지 건물을 어떻게 공제를 해야지 이래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의 공제율이 어떻게 되지? 이걸 생각해버린 순간 이제 틀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이야기는 1세대 1주택 1주택을 제외한 제외한 모든 경우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얼른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부의 특별공제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집이 이러면 또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줄 모르니까 주택수를 몇 개만 할게요? 10개만 할게요 제가 300개 하려고 했는데 10개만 할게요 300개 가지고 있는 임대 뭐 해가지고 요즘 말 나오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10개만 있다고 볼게요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중에 하나를 팔면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잘 이해를 안 되시면 제가 집을 천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천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제가 그중에 하나를 팔면 장기부의 특별공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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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서울의 집을 10개를 가지고 있고 김포의 집을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는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내년 5월 9일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험 볼 때는 주택수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공제돼요 조금만 맞으면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등기되고 3년 보유만 됐으면 개수가 몇 개든 어느 지역에 있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적이라 했으니까 주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세대 1주택의 유를 적용해라 일반적인 유를 적용해라 일반적인 유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걸 찾았어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다가 양도차익 양도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하는 거예요 양도차익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도차익 속에 물가 상승분이 지금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들어있죠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양도차익의 일정한 유를 장기부의 특별공제로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서 일정한 비율만큼을 빼주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 낼 때 양도차익이라고 나와야지 양도가액이라고 나오면 틀리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에 연필편을 봐보세요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의 비율을 곱한다는 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양도차익에다가 곱한다는 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양도가액의 몇 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써놔버리니까 양도차익에다가 퍼센트를 곱하는 거예요 이제 곱할 때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몇 년은 보유해야 되고 3년 보유해야 돼요 그러면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앞에 숫자에다가 2를 곱하면 돼요 매년 몇 프로씩 증가하니까 2%씩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물가는 매년 몇 프로씩 증가하고 있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물가는요 매년 2%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믿겠는가 안 믿겠는가? 믿어요 믿으라 했잖아요 방금 왜 정부가 하는 거 안 믿고 그러세요? 믿으셔야 돼 그래야 문제를 푼다니까 믿어야 시험 끝나면 안 믿더라도 시험 볼 때까지는 믿으시라고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매년 몇 프로씩 몇 프로씩 물가가 올라간 걸로 간주한다 2%씩 그래서 2%씩 2%씩 증가해서 최고 한도는 몇 프로밖에 안 된다 30% 그래서 대한민국의 물가는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최고 몇 프로 이상은 안 올라간다 그렇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30% 이상은 안 올라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참 안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이걸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15년이니까 앞에다 2를 곱하면 이게 30이 나오겠죠 그럼 30 뒤에다가 한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30% 쪽에다가 한도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30%를 넘어가도 예를 들어서 20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20년을 땅을 가지고 있다 팔아도 공제는 몇 프로밖에 안 된다 30%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 1세대 1주택으로 오세요 1세대 1주택은 1세대 1주택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할 때 공제가 좀 달라요 그러면 중간쯤 그 교제 오른쪽 교제 중간쯤 보면 참고해가지고 공제율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표를 참고하세요 이제부터 일반적인 경우는 매년 몇 프로씩 올라간다 그랬는가? 2%씩 최고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2년 이상을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한 경우와 거주하지 않았을 때 이 두 개로 나눠져요 1세대 1주택만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면 본인 집을 생각하세요 내가 집을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내 집에서 지금 2년 이상 살았네 내가 옛날 집을 10년 전에 집을 사가지고 내가 내 집 들어가서 지금 5년째 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공제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되지? 우리 집을 생각을 얼른 해보면 돼요 1세대 1주택이고 내 집에 들어가서 2년 이상을 살았더라면 보유 기간에 몇 프로씩? 4%씩 거주 기간에 4%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세대 1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을 더 주려고 보유 기간 곱하기 몇 프로? 4% 거주 기간 곱하기 4% 그러면 4%, 4% 두 개 인정을 받으려면 들어가서 몇 년은 살아야 되는가요? 2년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5년을 보유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3년을 거주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는가요? 1세대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5년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했어요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안 같은가요? 1주일밖에 안 됐는데 전번째 모의고사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던 거잖아요 1세대 1주택자가 5년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했으며 거주 기간 몇 년 넘었으니까 그러면 보유 기간에 몇 프로? 4% 거주 기간에 4% 더해봐요 4, 5, 20 더하기 3, 4, 10이 합치니까 32% 이게 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못 푸시더라고요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왜? 수업을 아직 안 나갔으니까 이해를 했어요 오늘 배우고 내일 시험 봤더라면 이해가 안 돼 오늘 배우고 내일 시험 봤더라도 틀려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일주일 전에 봐서 틀려도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1세대 1주택자들은 들어가서 몇 년 살았는가를 빨리 확인한다 2년 2년을 살았으면 보유 기간에 몇 프로? 4% 거주 기간에 4% 그러면 보유에 40, 거주에 40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거주를 안 했다 거주를 안 했으면 보유 기간에 몇 프로밖에 인정이 안 되는가요? 했더니 2%밖에 안 돼요 2년 거주를 해야만 4%, 4%고 2년 거주를 안 하면 몇 프로로 다시 돌아가 버린가요? 2%로 일반적인 경우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2%씩 공제해서 최대 30%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제율은 중개사 일을 하실 때 실무에서 상담하실 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상담하실 때 이 공제율을 잘못 상담해 버리면 세금이 같아지겠는가? 달라져 버리겠는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공제율이 잘못 적용하는 순간 세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딱 됐으면 이제 문제를 한번 시험 문제를 이게 다 이해가 됐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거주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거주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비거주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율은 동일하다 이걸 풀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응용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거주자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그러면 거주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고 들어가서 2년을 살았더라면 최대 몇 프로까지는 받을 수 있고? 80%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가요? 거주를 못하고 있는가요? 못하고 있으니까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최대 몇 프로밖에 공제를 못 받는다 30% 그럼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공제율이 언제나 같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비거주자 공제를 못 받는다? 받을 수는 있다? 받을 수는 있는데 거주자와 율은 동일하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정리가 끝나야 공제율이 마무리가 끝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연습을 안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실제 시험은 그렇게까지 내는데 그러니까 딱 한 고비에서 여기서 한 고비를 올라치면 문제가 보이는데 여기 올라가다가 힘들어? 그리고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 다음까지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공제율은 마무리됐어요 그럼 이제 보유기간으로 가보죠 이제부터는 그럼 보유기간은 몇 년을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3년 그럼 그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을 보유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월 과세네 2월 동그라미 2번 2월 2월 과세라는 것은 2월을 그러면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아가지고요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아가지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10년 안에 다시 모르는 타인에게 팔아버리는 걸 2월 과세라고 그래요 그럼 2월이라는 이 단어가 2월 2월이라는 거 뭘 2월이라는 거예요? 2월 작년에 못 팔고 올해 2월 했다 2월 상품이다 그러면 2월 상품 그건 알죠? 그 2월에 똑같아요 2월이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자기가 팔고 나한테 넘겼는가? 자기가 못 팔고 나한테 넘겨서 팔았는가? 넘겨서 이 사람이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넘겨서 2월 넘겨서 배우자가 받아서 팔아준 거예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자기 물건을 팔았는가? 넘겨 받아서 내 것으로 팔았는가? 그 사람 걸 팔아줬는가? 자 그 사람 걸 팔아주는 거예요 2월이니까 2월 상품을 팔아주는 거예요 그 2월 나한테 넘겼던 그 상품을 팔아줬으니까 넘겼던 물건이니까 나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된다 그 사람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된다 자 그 사람 물건이니까 그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2월 과세에서 보유기간은 내 물건이 아니라 그 앞에 사람의 물건을 내가 받아서 팔아줬으니까 그 사람의 보유기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2월 과세가 나오면 보유기간은 증여 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시작한다 증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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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그러면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2월 과세가 나오면 1번과 2번이 있어요 1번과 2번이 있는데 2월 과세 규정에서는 보유기간을 1번으로 해석한다? 2번으로 해석한다? 2번 이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보유기간을 가지고 잡는 거예요 왜? 2월이라는 것은 을 자기가 자기 걸 팔았다고 보는가 을이 갑의 물건을 팔았다고 보는가? 그렇죠 을이 갑의 물건을 팔아줬으니까 보유기간도 갑부터 시작한다 을부터 시작한다 갑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기간이 아니고 그냥 한 번만 딱 한 번에 잡아 버리셔야 되는 것들은 세 번째 상속이에요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그러면 상속은 기억만 공부하시고 니은은 안 해도 돼요 니은은 공부를 안 하세요 특수한 사항이니까 니은은 안 해도 돼요 상속을 받으면 우리 상속을 받으면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라 그랬는가?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럼 이제 여기세요 여기도 두 개로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상속 개시일 1번 여기서부터요 1번하고 2번 중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을 어디서부터 보유기간을 잡으라는 얘긴가요? 몇 번으로? 1번 1번 장기 보유 장특 공제를 적용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요 상속인이 양도했을 때까지 여기까지 이 기간이 몇 년이 넘어야 되고 3년 넘어야 돼요 여기가 3년이 넘어야 돼요 잘못해서 사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넘는다 그러면 안 돼요 상속은 내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 넘어야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끝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완전히 끝나요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고 나중에 계산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돼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만 주어져요 여기까지 주어지고 양도소득금액을 구해봐라 그래요 그럼 소득금액을 구하려면 양도차익을 먼저 구해야 되고 양도차익에다 공제율을 곱해가지고 그걸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면 소득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공제율을 적용할 때 일반적인 경우는 매년 몇 프로씩 몇 프로씩 올라가고 2%씩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라면 몇 년 들어가서 살았는가를 확인하고 2년 2년 살았는가를 확인하고 2년을 살았으면 몇 프로 몇 프로 가고 4% 4% 2년 살지 못했으면 2%씩만 대신에 만약에 제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은 걸 10년 안에 팔아먹었을 때 그때 보유기간은 나부터 시작해라 앞에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해라 앞에서부터 만약에 이 물건을 상속받은 물건이라면 사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해라 내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시작해라 받은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해라 이걸 다 알아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 중에서 딱 한 군데만 비워버리면 못 풀어요 그래서 장기부의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시험에 내면서 이 문제 내면서 지문을 살짝살짝 매번 돌려치기 하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한 줄은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어떨 때는 단독 문제도 나와요 단독으로도 나오는데 한 지문은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이제 양도소득기본공제로 가보죠 양도소득기본공제다 그러면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여기에서 빼주는 거죠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고 나면 이제 계산되는 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이제 해석을 할게요 이걸 해석하셔야 돼요 양도소득금액은 그 사람이 양도하고 벌어들인 소득은 그 사람이 양도하고 벌어들인 소득은 이 소득은 양도할 때마다의 소득인가요? 1년치 소득인가요? 1년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입니다 1년치 소득이니까 여기서 빼줄 때도 소득금액에서 빼줄 때도 기본적으로 빼줄 때도 1년 소득에서 빼줘라 그때그때 소득에서 빼줘라 1년 1년 소득에서 빼줄 때 어떻게 하면 빼주는가 이제 요건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빼주는지 알아야 돼 그러면 먼저 보유기간 묻지 마세요 양도 대상물도 묻지 마세요 보유기간 몇 년을 보유했는가도 따지지 말고 어떤 물건을 양도했는가도 따지지 말고 보유기간도 묻지 말고 소득의 종류 어떤 물건을 팔았는지 이것도 묻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는 뭔만 보냐면 뭔만 돼 있으며 자 요금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뭔만 돼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인가 등기만 그러면 등기만 되어 있으면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양도하든 어떤 물건을 양도하든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금액에서 소득금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뭔만 돼 있으면 등기만 돼 있으면 나 등기 됐으니까 공제해 주세요 하고 신청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요 신청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본공제든 장기보이 특별공제든 요건에만 해당이 되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여기까지 잡았으면 그럼 이제 얼마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제 얼마나 해 줄 건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도소득금액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예요 종류별로 양도소득금액에 종류별로 그러네요 그러면 양도 자산별로 그랬는가요 종류별로 묶어서 그랬는가요 종류별로 묶어서 그러면 여기서 소득은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은 그때그때 소득인가요 1년치 소득인가요 1년치 1년치까지 알았어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1년치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했네요 그 종류를 이제 4개로 나눴어요 부동산과 주식과 파생상품과 신탁수익권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 딱 2개 나와요 그래서 2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2개만 부동산하고 주식만 공부하면 돼요 원래는 4개로 나누는데 4개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2개로만 보세요 이제 요령을 알아야 돼요 소득 금액을 무슨 소득과 무슨 소득 2개로 일단 나눠보라겠는가 부동산 소득과 주식 소득 부동산과 주식으로 쪼갰어요 부동산과 주식으로 쪼갰으면 이제 이 안에 부동산이 어디까지가 부동산인지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과 주식으로 2개로만 나눴어요 이렇게 2개로만 나눴으니까 부동산이 여기가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어디까지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뭔만 아니면 돼요 그러면 된가 그렇죠 주식이라는 글자만 안 써져 있으면 다 부동산이에요 이랬으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렇게 애우지 마시고 그냥 주식만 아니면 무조건 나머지는 다 뭘로 해석해버린다 부동산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이러면 돼요 주식만 아니면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1년치 1년 동안 부동산이라고 보는 걸 다 더해서 다 더해서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연간 벌어들인 소득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250만 원을 공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동산을 부동산을 다 묶어서 250밖에 안 됩니다 주식을 다 묶어서 또 얼마밖에 안 된다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묶어서 250 주식은 주식끼리 묶어서 250 공제를 받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때가 있고 외국에 외국에 있는 물건을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우리 외국에 있는 물건을 양도했을 때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에서 누구만 납세무가 있다 그랬는 거야? 국외 자산을 양도할 때는 누구만 납세무가 있다? 거주자 거주자가 납세무가 있는데 그때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만 납세무가 있다 5년 예외라겠어요? 원칙은 183일이지만 국외 자산을 양도할 때는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하나여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국외 자산을 양도하려면 우리나라에 가만히 앉아서 지금 여기서 앉아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겠는가요? 거기까지 갔다 왔다 해야 되긴가요? 왔다 갔다 해야지요 왔다 갔다 할 때 뭐 타고 왔다 갔다 하는가? 비행기만 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배 타고도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비행기 값이나 배 값을 빼주는 거예요 교통비를 교통비를 빼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 따로 외국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또 따로 빼주는 거예요 또 따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우리나라 부동산을 양도할 때하고 다르게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또 얼마를 빼준다 250만 원을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 잘해야 돼요 여기서 엉터리로 대답해 버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부동산을 팔려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까지 가가지고 팔고 와야 되겠죠 외국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해야 된가 안 해야 된가? 해야죠 그러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도 기본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자 다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갈 때 비행기값을 빼줬는가 안 빼줬는가 빼줬죠 그러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팔러 왔을 때 그 사람이 타고 왔던 비행기값을 빼줘야 된다 안 빼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갈 때 비행기값하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올 때 비행기값은 그 가격이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비행기값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더 받고 외국 사람한테 적게 받고 그런가요? 똑같죠 그러면 양도서도 기본공제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공제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왜? 비행기값이 똑같으니까 동일하다 동일하다 안 했냐냐를 따지기 때문에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우리나라에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빼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오든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차이가 있다 동일하게 공제된다 동일하게 공제된다 왼쪽 날개 제일 위에 1번을 보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동일하게 뒤에다가 250만원 이렇게 써놓으세요 둘 다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모두 다 250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뭔가 이상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팔면 250 외국의 부동산을 팔면 250인데 우리나라 주식을 팔면 250인데 외국의 주식을 팔면 이거는 왜 안 빼주세요 외국의 주식을 파는 건 왜 안 빼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외국 것도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나눠서 공제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랬어요 네 맞아요 왜 안 빼준다 외국에 있는 주식은 왜 빼줄 필요가 없다 외국까지 가서 주식을 팔고 온다 지금 이 자리에서 팔 수 있다 여기서 팔 수 있죠 핑계가 빼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외국의 주식은 따로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아니 왜 안 빼줄까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잤다니까요 다시는 자놓고 못 잤다고 막 그래요 어르신들 맨날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걱정돼서 어제저녁에 잠 한숨 못 잤다 막 그러잖아요 그건 믿지를 않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못 자신 게 아니라 좀 고민을 하셨겠죠 근데 다 잠을 자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누구한테 그렇게 협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너 때문에 잠도 못 잤다 막 이런 잠을 나중에 보니까 잠만 잘 자고 있던데 이게 똑같아요 이게 부동산하고 주식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주식을 나눴지만 외국 것은 나누는가 안 나누는가 안 나누어요 나누지야 필요 없어요 나눌 필요가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시험 문제를 연습해야 돼 이제 이제 이게 이렇게 사례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해당 연도에 해당 연도에 토지와 건물을 각각 양도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을 각각 양도했으니까 같은 종류다 다른 종류다 같은 종류니까 다 묶어서 총 얼마만 공제해 준다 그렇죠 250밖에 안 됩니다 주택과 주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 종류다 다른 종류다 같은 종류니까 총 25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과 주식은 같은 종류다 다른 종류다 다른 종류니까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다 각각 250이니까 다 합쳐서 500만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3번은 여러 차례 자산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1년에 여러 차례 양도하더라도 여러 차례 양도하더라도 뭘로 묶어가지고 공제해 줘라 그랬는가 종류별로 종류별로 250만 원 공제하는데 단 양도소득 금액 속에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되는 소득이 있으면 감면되는 소득은 감면이라는 거 세금을 물리는 소득인가요? 안 물리는 소득인가요? 안 물리는 소득이죠 감면은 안 물리는 소득이니까 감면소득에서 250을 빼야 된가요? 감면 안 되는 소득에서 250을 빼야 된가요? 감면 안 되는 거 왜? 그래야만 공제를 해 주는 걸로 느껴지니까 감면소득에서 빼봤자 그걸 어차피 감면되는 거니까 세금 공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뺄 때는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으면 감면소득에서 먼저 빼라 감면 이외의 소득에서 먼저 빼라 이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시면 됩니다 양그라 4번까지 가보죠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 의무는 세금은 누가 세금을 내는지를 알아야 돼요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낸다 그래야 된가? 각자요 그래요 각각 내요 그래요 각자 각자 신고하면 돼요 그럼 각자 소득 금액을 자기 소득은 자기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득은 내가 신고하니까 내 소득 중에서 나에 대한 기본 공제 내가 각각 250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죠 각자니까 각자 소득을 신고하니까 그 각자 소득에서 각자 250 공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가 10분이 있다 형제가 10명이 있으면 제가 집을 하나 살 때 내 혼자 이름으로 산 게 유리하겠는가요 10명이 공동명의로 산 게 유리하겠는가요 10명이 공동명의로 사는 거예요 공동명의로 사가지고 소득이 천만 원 천만 원 소득이 생겼어 그러면 10명이니까 얼마씩 얼마씩 나누면 된가요? 100만 원씩 나누죠 그럼 각각 250 공제 받으니까 세금 낼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많은 분한테 100명이면 100명 앞으로 공동명의로 사는 거예요 그럼 각자 250 다 받는다 혼자만 받는다 각자 다 받을 수 있어요 각자 그래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양도해도 부부가 각자 공제 받는다 부부니까 한 사람만 공제 받는다 각자 무조건 각자 세금은 각자 신고하니까 공제도 각각 각각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기본공제가 다 끝났어요 기본공제가 세율은 조금 암기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요 세율은 조금 쉬었다가 잠깐만 쉬었다가 세율 정리를 시작하죠